우릴루릴루룩 갑자기 한 마리는 예를 공격하고 한 마리는 저를 다리를 물더라고요. 닷새 전 주인과 서울 우이천에서 산책을 하다 너구리의 공격을 받은 강아지입니다. 여기 놀랬는지 주저앉았고 잘 모듬지 갔어요, 그때. 너구리 어디 있어요? 여기로, 저 위에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뭐죠? 사람을 향해서 마치 적극적으로 찾아와서 공격하는 행위는 너구리로서도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사실 보기 드문 일입니다. 집으로 돌아오는 행위에서 널 맞죠? len인도 훈련을rolling 놓고 널 맞죠? KLM 혹시 공격 같은 건 안 했어요? 너무 순해요. 순하고 착하고. 막 뭘 댐기고 이러는 게 아니고. 한 번쯤은 충돌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은 하였는데 생각하던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고. 이렇게 보시면. 짜증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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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